네 안녕하세요 범호포인트 조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모이웨킹이던 침해사고 분석, 특히 이제 보안관제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도그를 이용해서 이런 여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로고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북 사양들이 상당히 고사양이에요. 높아요. 기본적으로 한 16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교육을 하면서 SK쉴드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16기가 정도의 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북에다가 지금 이런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며칠 정도 걸리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정말로 입문자들, 입문자들이라고 하는 것 하면은 어디냐면은 정말 리눅스 명령어를 전혀 모르고 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나중에 리눅스 공부도 하셔야 하는 거고 웹패킹도 공부도 하셔야 하고 여러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우선은 구성하는 데는 약 한 3일이나 아니면 한 4일 정도 이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아요. 정말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제가 집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하는데 한 반나절 정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인프라 구조들을 구성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이제 뭐 책을 제가 추천했던 그런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하기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강의를 추천을 합니다. 판매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보시면 이제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성하는 실제 화면들은 이제 위쪽에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요것이죠. 요것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화이트보드를 좀 오랜만에 써보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빅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Z 이 두 개는 이제 DMZ 구간에 들어가는 취약한 웹패킹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두 개 배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S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터죠. 라우터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죠. 요것을 이제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공격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구간,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나트로 저희가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용량들이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램 같은 경우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핫한다고 하더라도 약한 지금 한 8기가? 8기가 정도 용량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자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구성대로 제가 이제 IP를 다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요 애들입니다. 요 애들이 조금 메모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특히 IDS로 사용하고 있는 제 교육에도 있지만 시큐리티 어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약한 8기가 정도를 소유로 해요. 혼자, 혼자 소유로 하고요. 스플렁크도 상당히 많은 램들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구성하려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IPS, IPS하고 IDS 역할들을 하는 것을 뒤쪽에서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PF 센스에 있는 플러그인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스노트나 그런 것들, 룰들을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저도 교육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웹 서비스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빅박스를 구성을 한다거나 워드프로스를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취약한 그런 환경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놓고 앞에는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죠. 같은 공간에서 그냥 실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노트북이 4기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4기가 아니면 정말 좋은 분들은 한 8기가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에다가 어떤 가상 환경의 V스피어나 그런 서버급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들을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16기가 정도로 넉넉히 있고 특히 SS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트북 한 1테라 정도 정말로 많이 붙이신 분들은 1테라 정도 환경에 보통 16기가 정도 이렇게 용량을 차지하고 있죠. 성능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드 같은 경우에도 외장하드까지 해가지고 한 2테라에서 4테라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미지 공간들을 좀 필요합니다. 영상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교육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의 제 입장에서도, 강사 입장에서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현재는 이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한 환경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것이고 그걸 이제 서버에다가 제가 직접 접속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하나씩 강의를 한 거하고 똑같죠. 이게 서버에 붙은 겁니다. 이거는요. 로컬에다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 서버에다가 붙인 거고 그 다음에 IP 대역들을 보시면은 이 10점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점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봤던 이 환경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환경이 현재 10점대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10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0이라고 하는 거 이 도식도대로 이제 IP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쪽에서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 하나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대역이 완전히 다르죠. 10점대 44점, 4444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현재 맞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점, 4444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을 할 때 공격자 대상 같은 경우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설정했던 이 대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 네트워크란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내부죠. 내부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쪽에서 나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속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실무하고 동일합니다. 이건 실무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외부와 IP 대역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나트로 저희가 포트포워딩을 시켜주게 된 거죠. 이 방화벽이 그 역할들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 쪽에서 룰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물론 이제 모이애킹만 준비한다면은 방화벽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해두시면 같이 고맙죠. 해두시면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방화벽을 PF 센스 쪽에서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방화벽은 관리자 쪽에서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 도식도에서 봤을 때 바로 이쪽이죠. 이쪽에서 방화벽을 UI 쪽으로 웹서비스에 붙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F 센스의 그 그림입니다. 예 그림이고요. 이쪽 방화벽 쪽에서 보면 이제 나트를 통해 가지고 포트포워딩을 해준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현재 10점대에 있는 10.0.10에 100 아까 우리가 빅박스 취약한 웹서버 DMZ 구간에 있는 그 웹서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트로 안에 쪽으로 접속을 이렇게 방화벽을 진행한 것을 룰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제 룰 쪽에 보셔도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화벽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DMZ 구간이나 그런 데서도 차단도 한 번 해보시고요. 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 패스나 블락 그 다음에 거절, 리젯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를 직접 여러분들이 방화벽 룰 같은 거나 IDS 룰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이제 개발도 해보시고 룰 개발도 한 번 해보시고요. 정책을 한 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정책도 한 번 해보셔야 하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관제 쪽에 가셨을 때 다른 장비들을 이제 다루더라도 이미 PF 센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PF 센스를 저희들이 교육에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화벽 룰 뿐만 아니고 이 서비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다양한 로그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S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스노트 룰 그리고 이 스노트 룰을 통해 가지고 로그인 정보들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차단 기능까지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무하고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웹 프록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웹 차단 솔루션들 사용자들한테 어떤 블로그나 그런데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거나 악성 코드가 배포가 되었을 때 특정한 악성 코드 서버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여기까지만 이것만 진행을 하게 보면 그런 것들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정책을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로 현재 포트 포워딩을 했기 때문에 0.100이 아니고요. 방화벽 쪽에 있는 254번 포트로 80포트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웹 서비스에 독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 쪽에서 이제부터 어떤 걸 하게 하냐 여러분들이 웹 패킹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 환경을 구성을 했다면 아마 웹 패킹 테스트를 할 것이고 이제 모이킹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로고를 남길 때 공격을 진행을 할 때 실제 공격을 진행을 할 때 여기에서 어떤 로고들이 남기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수도 닉토라고 하는 웹 자동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기 대상으로 한번 제가 공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스노트 쪽이나 그 쪽에서도 이제 로그인이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놨어요. 차단 기능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단 기능까지는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스노트에 관련된 로그인이나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확인을 설정을 해놨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 이제 스노트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쪽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로그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한번 다 돌아갔는가 모르겠네요. 자 얼럿 정보들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공격이라고 판단되는 탐지된 것들이 얼럿 로그에 남게 되는 거죠. 블럭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럿만 남기게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쪽 대역에서 공격자 대역 쪽에서 공격이 진행됐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공격들이 진행이 됐는가를 스노트 룰 기반으로 이렇게 탐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다 맞아 블럭도 당연히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 차단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을 할 때 영원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뭐 10분 후에 풀어줄 것이냐 5분 후에 풀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IDS 같은 거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스노트 룰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무에서는 이제 방화벽하고 같이 이제 스노트 룰 쪽하고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죠. 장비에 굉장히 많은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두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환경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자원들이 되면은 하드웨어 자원들이 되면은 별도의 IDS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요. 한번 모니터링 기능까지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인프라 쪽을 한번 구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나 치매사고나 포렌지기던 어떠한 보안관제 쪽에 대한 공부들을 좀 진행하시라고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